똑같은 포즈를 취하면 성공 이건 뭐 까미죠 좀 불안한데요 드림의 팀워크를 또 보고 싶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저희 성공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실패요? 감사합니다 뭐라고요? 실패요 오케이 성공이요 성공 그러면 바로 제시어를 보여주세요 강아지 아 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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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강아지 강아지 다음 하나 둘 셋 치즈볼 치즈볼 하나 둘 셋 앙 약간 좀 비슷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다음 제시어 보여주세요 NCT DRIP 얘들아 쉽게 가자 하나 둘 셋 Thank you 종철러 천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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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우리 미어설 때 맞췄지 벌칙이 뭔 줄 알아? 내가 하라고 했잖아 우리 NCT 맞잖아 아 그건 맞지 벌칙 복근 공개 자 여러분 재밌었나요? 네 다행이네요 네 오늘 진짜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?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레츠 고 아 여러분들 진짜 진짜 여러분들이 최고 어? 최고 애교 애교 안녕 와 가까이서 보니까 좀 뒤까지도 있네요 와 안녕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 와 진짜 대박이다 네 또 오늘 영동대로 K-POP 콘서트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특별한 시간인데요 또 우리 멤버들 팬분들 여러분 재미있었나요? 여러분들 진짜 비 맞지 말고 항상 따뜻하게 다녀야 돼 알겠죠? 어쨌든 간에 네 정말 마지막 곡 여러분들이 정말 아마 모두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요 저희 엔시티 드림의 캔디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iges